신쿵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먹방, 쿡방, 뷰티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쿵 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네 지금 땀이 헹궈네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에 국선생님이랑 같이 추천해주는 곳을 봤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솔드하우션이 왔는데 진짜 안심도 맛있어 나는 제일 맛있어 뷰티블록은 이렇게 있습니다 요번에 돈까스 소스, 요번에는 새우튀김 장국이랑 밥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리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잠깐 여기서 밥이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돈까스집에서 애가 피자에서 빵이 맛있어야 되고 햄버거에서 빵이 맛있어야 되듯이 저기요 이거 광고 아니죠? 사람들이 그럼 오해한단 말이야 이제 단골집 될 거 같은 거 한 거야? 알았어 미안해 밥이 맛있고요 나 흥이 안나서 설명은 안할래요 이제 무랑 얘는 이제 자루우동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찍을 수도 없어요 이따가 지성과 녹차를 풀어줘 말차로 만든 거 같아요 아 이게 말차? 근데 내가 녹차 안 먹거든? 근데 얘는 거부감 없이 잘 먹게 돼 카이엡 카이엡면 카다이프 놀아 데이프 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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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카기 카기 캐릭터 카기 카기 여기 진짜 카기 계속 연어 Pred conquered 포기 고춧가루 먹어도 되냐? 어, 진짜 잘 먹었어요. 저 이거 좀 꼽잖아. 반으로 잘먹는 거 만나면?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있네. 약간 화낼성은 아니겠지? 네, 카레코맛 면인데요. 유럽에서 엔 Font hair라고 불리는 중동에서 많이 먹어요 카페에imi 카라마가 안 perform 저YoYo나 마 Bitte 죽을까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카레? 비닭소스랑 옆에 떡볶이도 있고 더 본다면? 맛있는 제육국밥이 있다면? 김밥 전복도 있나요? 아니요 제기동 넘어가기 바로 직접 5점 매일 약 1번만 더 소스 올려서 비닭소스 깜짝놀린 그럼 화장실에서 오늘 아무것도 안먹고 오려고 했고 오늘 아무것도 안먹고 오려고 했고 오늘 아무것도 안먹고 오려고 했고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지 사실 지금 오늘 양은 제 한끼 양이 뿐 이..이거..이거가? 넌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한 4그릇에 카레 2개야 괜찮은데? 넌 지금 사이클을 타고 있어요 걔를 또 찌고 해야 되서 좀 시간이 걸려서 죄책감을 조금 덜 하려고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한 100칼로리는 태운 것 같아요 나 얼굴 되게 작아 보여요 지금 나? 빨리 빨리 달려 나 원래 작아 아이씨 날이 너무 좋으니까 밥 먹고 이제 도림청 걷다가 요즘 자전거 그거 대여 그게 있더라구요 집 앞에 그래서 요즘은 자전거 타고 한 1시간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꽃게 와..알꽃이 피었는데 꽃게 알이에요 알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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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은 맛있다 개맛있네 흠.. 흠..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니야 뭐 어떤.. 아니야 왜 혼자 찔리고 그래 흠.. 먹기 전까지는.. 응 흠.. 집에 갈 걸 이랬거든 야 근데 나 눈치 돋나보였잖아 흠.. 흠.. 그래도 난 오히려 자전거 타고 있어주는 게 좀 고마웠어 흠.. 아 그래도 할 걸 찾아가지고 흠.. 흠.. 맛있다 이거? 흠.. 흠.. 알아 안.. 알고 있었나 봐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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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는 약간 썸.. 썸 단계? 근데 꽃게는 진짜 리얼러브 아니면.. 아니야 사랑 이상이야 꽃게는 인간.. 인간적으로 상대방을 표현하는 존경 약간 이런 느낌 아 존경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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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무리 라면을 안 먹는다고 해도 이건 화나지 들어.. 흠.. 이렇게 돼 있는 건 화나지 당연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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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렇게 안 먹었잖아 흠.. 초심이 잃었어 맛있는데 더 비벼야 내 가루가 뭉쳤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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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진짜 잘생기고 예쁘게 먹는다 자신나게 야만적이게 먹어 흠.. 면도 면이지만 국물이 오진다 흠.. 흠.. 재밌게 열어본 영상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에브리데이 썬뉴 데이 먹방 쿡방 뷰티블럭 whatever you want 신쿡 신쿡